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자도 제주올레길 18-1코스를 걷기 위해 추자도를 간다고요. 네 추자도 제주올레길 18-1코스를 1박 2일로 걷습니다. 추자도 신양항을 가려면 어느 항구로 가야 합니까? 완도항역 액선터미널에서 출발하는데요. 완도항에서 추자도 신양항을 걸쳐 제주도를 이래 오전 8시에 운항하는 에드포로를 예약하였습니다. 신양항까지 약 2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승선권을 발급받을 때 신분증은 꼭 필참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신양항 여객선 대합실을 나왔습니다. 추자도 제주올레길 18-1코스 1일차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1일차 코스는 신양항에서 출발해 환경안이며 눈물인 십자가 돈대산 정상에 올라 추자교를 건너 추자항에서 마무리하는 약 11km를 걷습니다. 오른쪽 삼거리에서 태청수산마트 도로를 따라 모진이 해수욕장으로 진행하는데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진이 해수욕장 전경인데요. 망망대요와 하늘의 조화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급경사에 임도를 따라 오르다가 뒤돌아본 추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절경에 취해 임도를 오르니 환경안에 묘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곳은 전국 카톨릭 신도들의 순례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황사영은 백서사건으로 순교하고 부인 정난주는 두 살인 아들 경안과 제주도로 유배 중 애초리 물새울 황새바위에 아들을 두고 떠납니다. 갯바위에 놓여진 황경안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어부오씨에 의해 키워졌다고 합니다. 오정의 쉼터에서 두 살 황경안을 두고 떠난 황새바위에 세워진 눈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황경안의 눈물샘인데요. 이 샘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애 끓는 소망에 하늘이 탐복하여 내리는 황경안의 눈물로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추자도는 전남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상추자도, 하추자도를 묶어 추자도라고 부르며 추자도는 섬에 추자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눈물의 십자가로 가는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눈물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바닷쪽 황새바위 위에 십자가와 구유가 있고 정난주 마리아가 이곳에 두 살 황경안을 놓아 두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예초리 기정길로 접어들어 진행합니다. 예초리 기정길은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추자도에 해안 절경을 두 눈에 가득 담고 걸을 수 있는 해안 절벽길로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길입니다. 풀도 예의를 갖추는 예초리마을과 예초항의 너무나 투명한 빛이 빛받아 정경입니다. 도로를 따라 엄바위 장승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옛날에 엄바위에 엇발장사가 있었습니다. 엄바위 아래 바닷가에 장사공돌이라는 바위 5개가 있었는데 이바위들로 공기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횡관도로 건너뛰다가 미끄러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초리와 횡관도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경혼하면 청춘과부가 된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대산 해맞이길 입구에서 기나긴 포장임도를 따라 오르니 중개소가 보이고 드디어 돈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돈대산 정상에 도착하여 먼저 인증샷을 담고요. 신양항과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저멀리 한라산도 조망됩니다. 산불 감시 초소에 도착하여 제세수원지와 상추자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내일 걸어야 할 봉골대산과 나발원 절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쉬어갑니다. 동미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은달산 전망대를 지나 도로 옆으로 나있는 올레길을 걸어가다 보면 추자교와 추자도의 명물 창굴비 조형물을 만나는데요. 큰일이네요. 아짐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추자교를 건너 충원탑을 지나 영웅심터로 향하는데 사이좋은 추자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웅심터에서 지나온 하추자도 돈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땀을 식히고 영웅리 마을을 지나 대서리로 와서 순효각을 만납니다. 순효각은 지극한 효성을 실천한 방명내의 행실을 기르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상추자도 추자항여객 선대합실 앞 참조기 조형물에 도착하여 제주추자도 올레길 18-1코스 2일차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2일차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추자도 제주올레길 18-1코스 2일차 코스는 추자항을 출발해 봉골레산, 용둔벙, 나바론 절벽, 추자등대, 추자교를 건너 신양항으로 가는 약 10.3km를 걷습니다. 추자면 사무소를 지나 파출소, 우측 골목으로 접어들고 알록달록한 페인트로 칠해진 추자초등학교를 우회하여 돌아가면 최영장군 사당이 있습니다. 최영장군은 추자도민들에게 엄한평법을 가르쳐 생활에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장군의 위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지었다고 하며 매년봉, 가을에 봉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골레 쉼터가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제 보았던 낙조전망대가 나옵니다. 낙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붉은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용돈벙을 바라보며 봉골레산 정상에 올라 잠시 쉬어갑니다. 나바론 하늘길 가는 길로 진행하는데 후포해수욕장 바다가 많이 화가 나있네요. 용돈벙 전망대를 올라갑니다. 추자도는 두 곳에 용돈벙이 있는데요. 신양리 대왕산 기숙과 이곳 상추자 나바론 하늘길 끝 용돈벙입니다. 용돈벙이란 용의 노는 웅덩이와 같다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 여기서 붐벙은 물웅덩이 방원으로 물이 고인 것을 뜻합니다. 나바론 절벽입니다. 나바론 절벽은 영화 나바론의 요새에 나오는 절벽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수직 절벽이 정말로 웅장하네요. 나바론 하늘길이 나왔습니다. 추자도의 비경이라는 나바론 하늘길로 오릅니다. 뒤돌아본 용돈벙 전망대인데요. 저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말머리 형상을 한 신기한 바위가 나타났어요. 칼날 같은 능선을 따라 132봉에 올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보았습니다. 중개서가 있는 알봉입니다. 큰 산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석이 없는 큰 산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벤치만 있고 추자등대가 빨리 오라고 손짓합니다. 추자등대에서 바라본 추자항의 아름다운 풍경이 다리를 붙잡습니다. 하추자도와 추자교도 보입니다. 바람캐심설을 지나 능선을 넘어 저기 보이는 바위 안봉으로 진행하여 추자교를 건너갑니다. 돈대산 해맞이길 입구로 올라 약간의 오르막을 오르면 사색을 즐기며 걷기 좋은 편안한 길을 걷습니다. 묵리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묵리마을 안길로 내려갑니다. 묵리마을은 마을 앞에 자갈밭이 있어 조선우기에는 묵지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왼쪽으로 돈대산을 바라보며 한참을 걷다가 인도해서 왼쪽 신양항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꽃길을 따라가면 신양항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머무는 섬추자도 제주올레기 18-1코스를 완주하였다고 왕관도 쓰여주네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멀어져가는 추자도를 바라보며 추자도에서의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